이건 무엇인가요? 슬리프 파스타 이건 트렁크 크림 리그똥입니다 레몬에이그 이거 엄청 트렁크 크림 리그똥 테두부 플라스틱 이 앙터는 금방 금방 크림 리그똥 포즈 이게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게 뭐... 쨍 파스타 진짜 맨 이름 다 외워 크림 이게 뭐라 그랬죠? 아 진짜 역시 먹세령 짠 이번에는 수진이하고 저 나래의 생일상입니다 대표님이 카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일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생일초코 아 울어버렸다 수진이랑 같이 간다 안 먹으면 순대국 맛이네 들깨 때문에 그럴까요? 들깨 때문에 그럴까요? 세령이는 들깨 파스타를 비비고 있고요 예린이는 가지를 썰고 있어요 저는 설가지니까 그렇지 우와 세령이는 세령이한테도 자기네 손길이 느껴져요 우와 잘 맛있어 우와 이거 술은 예쁘게 터뜨리고 싶었는데 예린이가 숟가락으로 그냥 막 뭉겼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거였어요 삶은 계란이지 잘 먹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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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먹었을까요? 저희가 처음에 다 먹을 수 있을까? 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을까? 네 아 진짜 깨끗이 먹었다 이거 이거 접시 설거지인데?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aste unlucky ords Dodge 먹는 SUSS 졸음